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읽어주는 남자 한국팔씨름 1등 백성렬입니다. 자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팔씨름 선수 역사상 가장 당했던 팔씨름 선수가 누구일까요? 오버다탑이라는 영화 남성분들은 다 보셨을텐데요. 거기서 실제 모델이 된 선수가 바로 존블잉크 선수죠. 95kg의 체중으로 전세계를 재패한 모든 팔씨름 선수의 대부 존블잉크 선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구요. 오늘은 제가 설명을 많이 안올겁니다. 뭐 이 선수들의 영상은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. 멋진 영상들 추려봤으니까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? 출발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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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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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